이제 그리고 천장양티고 그 다음에 이제 화부로 3m 내려오면 또 티라도 이제 찌르고 요게 이제 벽걸이티 구멍이 좀만 내려오면 그 오른쪽에 있는게 저기 천장양티고 왼쪽에 있는게 이제 벽걸이티야 그 대체 딴세지대는 옵션 안나가고 지금 없어 없어 지금 옵션 안나가고 빨리 넣어 혜성아 얘를 넣어 제발 얘를 혜성아 돌리지말고 오케이 이것도 이것도 벽걸이티 너 빨리 넣어 혜성아 이걸 위치꺼 바로 바로 위치꺼 여기 내려오면 거기다가 내려온거 같은데 천천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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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면 너 이거 밀면 되겠지 너 호흡 마치 니가 땡기는게야 내가 내가 땡겨야 되니까 아 왜 흔들리지 다 늘었네 잠깐만 네 저거로 찍자 여기서는 올라갈까 호소 한번 와봐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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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네 이거 이거네 여기서 천육백에 있어 길에는 천육백에 있어 저쪽 피스있는데 여기 손쳤네 여기 그리고 그리고 천육백에 있고 이게 윗집 이게 윗집 벽걸이야 그럼 이게 이게 윗집 벽걸이야 이게 윗집 벽걸이야 이게 윗집 벽걸이야 윗집 벽걸이야 윗집 벽걸이야 윗집 벽걸이야 이처럼 천육백에 있어야 돼 오케이 다시 놓고 39층 이상에 그러고 이상 이상은 호소가 붙여있거든 지금 이상 이상은 호소가 붙여있거든 지금 근데 거기서 물아야 돼 물 빠지고 있어 아니 공사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 도대체 인증보관한테 뭐 자 자 여기 꼼팡이가 엄청 많네 꼼팡이가 자 자 곰팡이가 엄청 많아 낚은거 없어 나한테는 서있지 않고 조금 풀어주겠다 입상에 곰팡이가 엄청 많아 물이 배수가 잘 안됐었거든요 입상이 지금 배수가 잘 안좋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 녹물 같은게 나오네 어디있을때 쓰나 밑에 아니 기계에서 어디서 노는게 나오네 기계에서 노는게 나오네 기계에서 노는게 나오네 기계에서 노는게 나오네 지금 입상에 물고임면 하나도 없는거죠? 없어없어요 이거 다 녹물이야 녹물 녹물이 있어 어느 기계에서 지금 녹물이 되도록 육겼네 천장에 노후가 돼가지고 천장을 다 돌려줘야 되겠다 여기 세제부터 이게 드레인판이라든지 이런거 다 녹물이잖아 드부르크가 아니야 여기다 오 이거 물 때다 이거 물 때다 이거 뭐야 무슨 부속이탈도 있네요 부속이탈도 있네요 부속이탈도 있네요 부속이탈도 있네요 중간에 이거 뭔지 잘하는 부속이탈이에요 이거 리그잇장이죠 아예 승리부가 이게 끼는거에요 승리부 부속이탈 하나 있고 이거 가불축으로 내려가면 물 때가 좀 많네요 사장님 많을 수밖에 없어 천장에 때문에 지금 우리 내시경이 뚝돼있어 우리 내시경이 거의 긁으면 뚝돼있어 여기가 좀 중요하네 입상초계 사장님이 물 때 많아요 이렇게 중간에 좀 있고 거의 다 내려갔지 물이 이렇게 30m 꺼니까 여기가 문 내려갔고 진짜 이 침이 너무 높아서 물 때는 많다 됐어 막힌 데가 없어 이제 20m만 내려보고 올릴거야 물은 잘 내려갔고 이게 내가 봤을때 대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계속 나올거같아 물 때 봐 이거 물기가 밀고 있어 개인세대로 뺄 수 있는건 최대한 계속 빼야되겠다겠지 안 보여 이제 10m 20m 이건 넘어갔어 안 돼 됐어 땡고 네 응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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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로 지금 30m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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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